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 정책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쏠리는 지역 인재들의 발걸음을 돌려넣겠다는 것으로, 특히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구로 지정된 대전시에는 앞으로 5년간 국비 500억 원 등 총 1,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선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형 초중급 숙련기술인재양성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이 특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0명 규모의 전단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세부 계획으로 규제개혁 4대 특례도 내놓았습니다.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인력난과 인재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도입 등입니다. 특성화고,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원하여 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충남에서는 아산과 서산이 교육발전 특구 1차 시범 지역에 선정됐고, 부여와 논산이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아산시는 방과 후 돌봄과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지역 밀착형 인재교육과 6차 산업 자율형 공교육 혁신, 항공, 화학, 첨단 모빌리티 등 특구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도내 4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나눠 특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또 사교육 기반이 취약한 도농 지역 특성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모델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선택과 집중했다는 경제특구 선정과는 달리 불과 3년에서 5년 사이에 성과를 내는 교육특구가 예상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되면서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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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ts 모니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